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돈 세는 모습을 일단은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거 뭐 저희 뭐 종이 돈이구요 이거 좀 부르마우 게임을 하고 이걸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좀 제일 많이 딴 사람 혜택하는 사람이 진짜로 카드로 훅 긁어가지고 밥을 산다 이런 기본 컨셉이 되신거에요 딴 사람이 없어요 아 참 다른 사람이 없다 참 저희 그냥 벌금통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없지 잘 쳐야지 돈이 안나가 이 종이 돈은 여기 머니건에 들어있게 우리는 잘 쳐도 따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가는거에요 결론은 이제 맛있는 밥을 먹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건 뭐냐면 어 사실 이게 어 이런 게임을 시작하면서 어 우리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핫프로의 깊은 마음이 있는거 아니에요? 어 이 두명이 사실 되게 많이 연습을 하는데 사실 연습할때는 완전히 지투어 벌써 우승한 사람들인데 핫프로가 등장하는 순간 야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 부끄럽습니다 심지어는 나랑도 비슷해 심지어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투어에 그니까 지투어를 잘하고자 하기 위해선 바로 이 파스리? 응 파스리 파스리 파스리를 잘해야 된다는 우리 어 지투어 6승의 하선생님의 말씀을 저희가 귀담만 들어 어 여기서 지금 이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버디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오 버디가 길면 별로 안좋아요 스킵해요 스킵 아 예 알겠습니다 룰은 알려줘야죠 룰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를 하면 이게 하나당 천원이거든요 천원이 벌금통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보기를 하면 버디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머지 세명은 벌금 또 넣어야 돼요 천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보기를 하고 심장님이 버디를 하면 저기 2천원을 내야 되는거죠 우리는? 팔을 냈으면 그러면 버디값을 내야 되는거죠 아 천원 아 그리고 허리로는 참고로 만원 저 허리로는 그때 두 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 탄거 봐봐요 진짜 많이 탔죠 아니 아니야 가만 가려도 되는데 살 진짜 많이 탔죠 그죠 아니 그렇게 가릴거면 아니 무슨 슬릭슨공이야 뭐야 반반이야 반반이야 반반 아니 근데 앞으로는 슬릭슨공은 협찬 받아? 어? 협찬 받아? 무슨 협찬이야? 슬릭슨에? 무슨 협찬이에요 아니 마치 아니 봐봐요 이거 살을 보니까 반반이 맞잖아요 아 그 슬릭슨공은 제가 협찬을 드리는 거 아 그래? 아 그 뭐 그 프로 약찬 그 그 그 반반이라고 정확히 변호해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또 다른 얘긴가요? 슬릭슨공으로 쳐주세요 슬릭슨공 고파치 고파치 슬릭슨공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고파치 이거는 이제 슬릭슨공은 사실은 이제 지주어 공인고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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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또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민해요 지금 돈이라뇨 저는 부르막으로 게임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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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10? 110? 오로구 아직도 안 쳤어요 아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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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직도 안 쳤어요 아 아 이거 우리 학부모님한테 핸디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 3개씩만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이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순간 또 선생님이야 저번에 호리나오는 거 꽉 잘랐잖아요 진짜 슬릭슨공은 한 장기에서 호주로 한다니까 소모자 일자고 미남 형 나는 근데 이름이 초절종 미남 심장이야 나 아 두두둑 소리 들었어 지금 이거 뭐야 도치개 치는거야 어 그럴 리가 없구나 그럴 리가 없구나 첫 반부터 장난질인가 이야기 이게 어떻게 나냐? 아! 진짜 한이원 선생님 거기 침같은 적 있어? 어떤 것ВО知道? 내가 가는 한이원? 누구 어 그게 맞았죠 игр 합포로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 근육질을요? 제 근육질을요? 제 근육을요? 저 근육 많대죠? 근육이 되게 좋은 근육이래요 그죠? 제 말근육이에요 그리고 침을 눌면 안 돼 그리고 딱 그러더라고 하쿠로 형은 안 아프죠? 저는 아픈 게 없어요 하쿠로 침을 눌면 이 텐션이 딱딱이 차려있대 밀도가 높네요 내 근육이 어마어마한 근육이래요 내가 저런 근육이 남자 근육이고 내가 여자 근육이래요 바쿠티 박스 뭐야 잘쳤다 들어갔어 우리 하나 추가할까요? 지우개 찬스 지우개 찬스 있어요 들어가면 지우개에요 진짜? 우리 리오도 하나 넣어요 나는 리오 리오 할 때마다 리오하면 귀여워 그렇네 다 봤을 수 있는지 그니까 리오도 넣어요 어때요? 14m 계산 못 잡혀요 지우개 우리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 지우개 지민이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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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 거기 그쪽에다 그쪽에다 그쪽 그쪽 이거 뭐야? 그 누구한테 선물 받으셨게 아니 저 센터 파트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없어요 선생님 호랑 따겠습니다 호랑 따겠습니다 아 월리건 얼마에요? 월리건 얼마? 월리건 얼마라고요? 월리건 2차남입니다 3차남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월리건 3천원이야? 네 월리건 3천원 3천원 나 알았어요 호랑 따고 3천원 아니 왜냐면 3천원 내면은 천원씩 다 줘야 되니까 5천원 해야지 아니 아니 이미 눌렀잖아요 이미 정해놨어야지 이거를 이미 우리 그때 정했어요 파산율이 안 맞고 5천원이지 나 호랑 타려고 한 건데 헤리건 냈다니깐요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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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그럼 나 안 해 호랑은 이미 사용했는데 얻을게요 아니 뭘 자 잠깐 똑같이 그쪽으로 칠게 잠깐만 호랑 따겠습니다 네 3천원 아 싫어 이미 내고 하세요 우와 천원이다 아니 아니 나 그냥 다시 2미터 남겨둘게 아니 아니 2미터 남겨둘게 다시 2가 남겨둘게 나 진짜 고의가 아니었잖아 야 똑같이 칠나 봐 아니 근데 저걸 뺄 수도 있었잖아 2미터를 천원 낼게 나 진짜 고의가 아니었잖아 왜? 고고이가 아니었죠? 천원 돼? 고유가 아니었잖아 고여가 아니었잖아 요거는 인적이 아니라 인적이 아니고 인적이 아니고 3천원 낼 3천원 낼 3천원? 3천원? 내가 내가 하뿌로를 내가 하뿌로를 보호하는 거야 알지? 진짜? 내가 앞으로 보호하는 거야. 아, 그래. 만약에 그거... 자, 근데 뻔히 나오면 더 내셔야 돼요. 천 원 만약에 했으면... 만약에 했으면 아마 엄청 많은 분들이... 조선하다. 일부러 그랬다. 어떻게... 화기원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어, 저 꾹 누르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호러가 어떻게 멀리번을 헷갈릴 수 있느냐. 말이 쳐요, 빨리. 아직 1분을 다 끝났어. 나 가야 된다고. 오... 1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어디다 치는 거야? 왼쪽이, 오른쪽이... 어? 얼마라구요? 이거 천 원씩 내야 되는 거야? 야, 야. 자, 이거 넣었어요? 아, 짱네 진짜. 아... 아, 이거 봐. 좁으로 또 있네? 얘 못 들어가죠. 자, 버디친 거 뭐라구요? 고기. 아, 이거 잘못했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진짜. 야, 내가 왜 첫 번째로 치시냐. 형이니까요. 형이니까요. 큰 애니. 야, 이거는. 쇼게임은 되게 몰스피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아,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최고시잖아요. 뭐가 최고. 드라이버만 안시면 1등이잖아요. 맞네. 뭐야, 뭐가 자꾸. 뭐가 자꾸 올려보자. 이렇게? 쉽게. 내가. 인정. 드라이버만. 드라이버 없는 골프는 드라이버 없어야 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지금 세발 골프의 랭킹 1입니다. 앉아요. 들어가요. 앉아요. 제가 오늘도 1등한 애가 보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오, 잘 쳤어. 런. 런. 런 봐라.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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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팀플아 돈 챙겨라 왜? 나 뭐 와서 지금 잡아주는 건데 방금 봤는데? 와 미쳤다 아이고 도돈다 야 그만가라 오 바로만 했다 그렇지 그렇지 잘 못하네 잘 못하네 할만하죠? 말랑말랑해요 나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애가 골았어 얼굴이 아이고 아유 그럴네 아이고 어떡해 화이트에서 치는거야? 네 화이트에서 치는거야? 왜 갑자기 파슬인데 왜 180 뭐요? 뭐요? 아니 쳐요 오 오 그린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빨리 많아 야 잘 졌다 어 어 아 배고파 갑자기 배고프네 네 저 빨리 저 벌금통으로 맛있는거 먹어 어 나는 벌써 10만원 가까이 버렸어 어 나는 삼겹살 먹고싶어 삼겹살 심지어 삼겹살 안 됐어 드셔 바짝 구우면 드셔 바짝 구워야돼 근데 육즙도 없는 그 딱딱한 과자같이 나도 그런거 좋아 아 이거 보기다 이거 보기각이다 아이고 이거 보기각이지 잘 췄네 지우개 찬스 근데 쭌프로가 뭐야 어프로치는 잘 못하더라고 아 좀 어렵지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이거 봐요 아 야 무슨 왜 이렇게 못해 할만하죠 응 아 이 꾸남도 어떻게 해요 나 재작을 새로 받아야돼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 동업을 하나 해서 어 핫쉽 스크린골프 아 내가 스크린을 들어가면 웃기니까 이거 봐 지금 왜 이봐요 왼쪽인데 오른쪽 보고 있다니까 아 잠시만요 제자를 새로 받아야돼 이게 어떻게 괜찮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지 요번에 쭌프로도 성적 좋잖아 아니 애초에 그냥 잘 치는 애는 저렇게 데리고 가주면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프론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오른쪽 아니 아니 껴씨프로님 왼쪽으로 가세요 이거 아아 오케이 그래서 공부도 똑같이 가르치던데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납시다 왜 안되지 내가 매니지먼트를 다시 할게 어 여보 벌써 지금 두 달 됐어요 두 달째 지금 두 달째 이러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어이구 잘했네 아니 표정 봐 진짜 당황했어 지금 아니 솔직히 오른쪽 들어 이게 어떻게 해요 오른쪽 야 총 절정 미당어치 야 아 아니 근데 잘 못 있겠어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나도 혼돈스러워 가끔은요 실수도 하고 하는거죠 잘 해야되는데 아 저 빼기만 해봐요 학교님 제자인데 그럼 해야지 어 어 어 아이프러님 아 야 이거 어렵다 아프러님인데 아프러님인데 지금 왼쪽이라고 이게 흘렀지 어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아이고 여기 봐 돈이 흘렸네 여기서 돈이 돈 나오게 야 이거 역시 오른쪽에 오른쪽 글Cheong은 퀴즈카페가 그 위에요? 또! 아 그건 또 말려지는줄 알고 family가 너무 천하네 진짜 네요 человека 신입jer아 와오오오오오וש 편집했네 이게 어디야? 근데 왜 푸른이 흔들어다 치세요? 스냅이 아 하나 더였다 푸른이 넣으면서 들어가세요 푸른이 손톱 하나 깎았네? 아니 아니 풀어졌어요 어 내일 물 해볼게요 와 잔인 나 넣었어요 네 이렇게 신나고 아이고 이게 나이가 있네 날 키워기 어때? 아 나 아까 멘붕 왔어요 나 경사를 끄푹 저 뼈 형이 아니 그거를 오른쪽으로 보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저런 걸 잘 못 읽어 나 그만하면 알지 이렇게 막 시큰 몇 달 두 달을 가리키고 아니 근데 저런 걸 제가 못 읽어라 못 읽어 잘 못 읽어 아직 조금 헷갈려요 그럴 수 있지 않았네 왜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쳐요 연습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저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바로 치면 돼요 네? 똑바로 치면 돼요 나이스 이러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두 달까지 빨빨리 많이 쳤는데 아니요 제가 그래도 지금 1등이에요 네? 1등이에요 제가 뭐가요? 제가 1등이에요 원어버 그건 왜? 무슨 원어바들이 말이 많아 나 9번? 옆 옆 잘 보이시고 아 진짜 제대로 제대로 찍게요 제대로 찍게요 제대로 찍게요 왜 이렇게 옹그린을 못 시켜 그러니까 옹그린을 왜 좀 보세요 기술리 차이인거지 어쩔 수 없어 오 좋다 오 오 나이스 근데 우리가 그때 했던 거보다는 조금 조금 뭐랄까 더 어려운데? 팥스린 팥스린 그때 우리 되게 작은 아 되게 작은 파 어프로치 그건 심장님이 너무 유리해서 안 돼요 야 그건 안 돼 어 난 한 말 했었는데 난 그건 줄 알았어 이때까지 와우 바이바이 바이바이 판맨이 들어왔다 이러니까 벌금이 많이 쌓이겠네 아니 도대체 몇 달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암초에 아무리 아무리 목표 프로가 탑템 부르고 쭉 프로가 어 저기 뭐 쭉 뭐라그래요 4강 같다고 그래? 2강 같다고 가도 우승을 못한 이유가 있어 야 그거 좀 저기 쿠오봤자 잘 치는 톤보 다 잘 치는 岩소동일까? 그러면 내가 좀 편하잖아 아니 뭐여 자막을 있으면서 확 그냥 어 잠깐만 들어갖다 이 들어간다 такую 흘러간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nts 저거 왜 Koreans 성년이냐 분란다 역시 내 제자는 딱 둘 뿐이니까 아이고, 뒤에 다 들었어요? 뭔 놈을 로프를 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들었죠? 내 제자는 둘 뿐이니까 내 제자는 둘 뿐이니까 5년, 5년 동안 나랑 심장님이랑 알고 지내는 게 5년이야 5년이요? 거의 그 정도 됐지 이러니까 5년 됐는데 5년, 5년 됐는데 아, 안 돼 어? 아, 저 자리 있으면 안 되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면 똑바로 이건 바로지, 바로 그럼 바로 아니에요? 바로바로 나는 보면 그럴 거면 약간 오른쪽 어, 진짜? 약, 오른쪽 느낌만 오른쪽 난 왼쪽 오른쪽 난 왼쪽 그렇게 해서 오른쪽 안 먹어 아,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 약간 먹었잖아 왼쪽이잖아, 결과는 왼쪽이잖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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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왜? 아니, 저 포토는 언제, 나 언제 쓰던 포토야? 이거야? 응 뭘 처음 쓰는 거잖아 야 야 아이고 아이고 허락할게, 허락할게 그 위에 네 좋다 근데 장난 아닌데 터치가 손가락으로 아니, 언제부터 손가락으로 아니, 포토 할 때 언제부터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편대? 이게 좋더라구요 어, 이게 여기 기가 막혀, 이게 어, 진짜? 어, 장난 아니에요 그 초본사들이 한다라고 허징 밉자 그런 편견을 버리지 어, 편견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이거 요 감각이 야, 난 진짜 야, 이거 또 어렵다 나 한 번 해보고 깜짝 놀랐잖아 터치감이 이렇게 좋나? 아이고 야, 이것도 왼쪽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나이를 완전 거꾸로 보시네 잠깐만 이게 어떻게 왼쪽이야 이게 어떻게 왼쪽이야 자, 다시 한 번 하세요 이건 날 키운 게 없대 돈 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왼쪽이야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왼쪽이야 저게 왜 오른쪽으로 보이지 아, 그냥 날 키워 난 수민이는 날 넣어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왜 이게 오른쪽으로 보이지? 아, 나 진짜 색깔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 온도 차이 어 어 나 두 달 동안 아, 형 만약에 혹시 내가 여기서 1위하면 날 좀 제자로 삼아줘 네 어 어 아, 완전 버디 버린대 그거봐 2층은 오자는 거지 아까 그거 오른쪽으로 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 보는 거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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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편으로 봤잖아요 네? 아, 이거 오른쪽도 그니까 이거는 오른쪽인데 아까 보면 왜 오른쪽이었어요? 아니, 아까 오른쪽 보였어요 아, 그랬어요? 저 멀리관 한 번 봤을까요? 어, 써봐요 써보고 다시 봐봐요 원래는 5천원이야? 3천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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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나는 아까 구의성이 없었으니까 아니, 원래 5천원은 5천원이지 아니, 원래 5천원 아니어서 3천원이야 올려야 돼 5천원 아니었어? 나는 아까 칠수란 거고 아까 5천원 아니 원래 우리가 라이를 확인하려면 5천원은 내고 아니, 근데 좀 천원, 천원 그러니까 5달러 하자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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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5달러 오케이 그게 달러가 좋겠는데 5달러? 5달러 5달러 그럼 좀 싸보겠는데 5달러 5달러 아,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늘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 5달러 쓰고 넣으면 5달러 내고 알았어 오케이, 5천원 5달러 널리가 봐봐요 잘 봐봐 저게 왜 오른쪽이에요? 아, 이거 왼쪽인데 아, 이거 왼쪽인데 아, 근데 100%였어 쾅? 아니 그러니까 나, 폭탱률이 제일 오르는 게 까리까리한 거거든 까리까리 이도 저도 안 돼 까리까리 100% 왼쪽인데 나 왜 자신 있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폭탱한다고 어쨌든 그럴 수 있어 보기네, 저기 5달러 5달러만 내면 되니까 5달러 빼면은 뭐 6달러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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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날 키워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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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난번 시합복 때도 보니까 다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다 짧게 다 짧게 다 짧게 놓치더라고요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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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33인치를 누가 쓰는 거야? 저요 제 거 쓰셨어요? 벌탄이에요? 그러네 진짜 보기네, 보기 보기 1,000원 내세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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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왜 zeit을 거edo라고? 줄기가 아니… 저기 그린이 izi 모양인데요 나 여기가 봤어 청통 기억나시죠? 여기 집장님 우와 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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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이 보이시 난리난 코스죠. 어디있어요? 청통이요. 도 도. 청통. 청통 도? 여기 빠진다 빠진다. 똥은 그리로 시켜. 아 이거 살리네 이거. 똥은 그리로 시켜. 너무 쥐가 박는 것 같은데. 춤보러 갈까 나보고 샷을 바꾸라 해. 뻔치시켜서 넘어가. 근데 아까 한 시간 전에 배운 거라. 잘 안되죠? 아니 안 할 수 없었어. 내 스윙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좋은데 넘어가면 안되네. 아이 죽자. 태가 귀여워. 아이고.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생크리 할 뻔했어. 아이고. 진짜 생크리 할 뻔했어. 진짜 생크리 할 뻔했어. 저거 넘어가는 순간 안 여기다 저거. 그냥 생크리 마지. 네. 프로님 저기 과자통 보면 과자 있어요. 몇 번 쳐? 9발. 말 안 하죠 진짜 우리. 9발. 콜. 응. 요즘 드로그 안 나니까 똑바로 어떻게 해줄 거야. 바람 파. 야 근데 어떻게 해. 이게 뭘 다 잘 쳤어. 딴 데다 쳤는데. 물 봐봐도 몰라. 아 이거 잘 찍는 거잖아. 여기 보자. 어. 아니 어떻게 얘들이 막. 탑 템 랭킹에 막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누가요? 뭐 있어. 이게. 왜냐면 이 영상이 금방 나올 거다 10프로 할 수도 없고. 10프로가 잘 찍었습니다. 참. 아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 기어가 없어. 어이고. 날 껌 conflict. 이게 뭐 이끼를 묻혀. 아니야 맞아 맞아. هو. 그래. 이ży causation.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그럼 콜라는 얻어났어? 어 compassion. увелич. 어? 뭐 먹어요? 어? 뭐 먹어요 지금? 아아. 우연 인기가 몇 벌을 어프로칭하는거야. 함께 aan that. 지금까지 오늘 한 번도 무식하지 않은데. ика humanities. 한 번도 못 시키고 다 파. 어우 나이스. 어우 나이스. 나이스. 파. 콜라 드실 분? 미! 콜라 드실 분? 이거 한 한 달 된 거야? 천 원입니다. 김이 빠져도 과학이 빠졌는데? 무려? 살짝 무려. 이거 언제 꺼야? 그냥 안 먹어. 유통기한. 유통기한 괜찮아요? 아니 안 먹어야 그래도 그렇지. 탄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아니 끝 할 땐 10분이 낫는데? 나이스. 이거는 밥이 없다. 응 있어. 이걸? 이렇게? 응. 어디? 저기 올라가고 이렇게. 더 더 더 더. 이렇게? 더 더 더. 조금만. 저 제일 왼쪽 분까지. 여기요? 여덟시? 여기요? 여덟시? 10시 10시. 거기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2미터만. 2미터. 그냥 딱 저 분까지만 보이면 되겠다. 2미터. 어 딱 2미터. 이거 말하시는 거죠? 응. 2미터요? 야. 이건 아니라고. 나. 이거. 이거. 얘가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 거 맞죠? 응. 이거 이거. 해봐 해봐 해봐. 2미터. 만약에 실패하면. 본인돈을 내셔을. 3미터. 3미터. 본인돈 내셔을. 나도 3미터 인정. 왜냐면. 어. 저 분까지 가서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3미터. 3미터. 4미터. 여기도. 내가 핫프로랑이 있을지. 내가 원투데이도 아니고. 아니 그냥 백품. 걸려도. 거기 레디가 안 돼요. 야. 이런 거 아니라 본 적이 없어. 등지고 있어. 너무. 아 너무 이쪽이라. 아이씨. 앞에 보면. 아. 아. 안되네. 아. 손. 돌보고 칠게요. 그래요. 어쩔 수 없다. 더 세게. 3미터를 썼어야지. 오. 잘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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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되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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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진짜 그런데 저런 홀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태국기로 해놨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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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뻗었네. 파네, 파네. 분명은 합포가 알려줘도 된거죠. 세마을 골프에 1대 2 정도는 해야될거 아시고. 나이스. 갑자기 왜 사시는거야? 감각. 내 감각. 먹을래? 불판가요? 네. 방울 2달러짜리. 2달러짜리? 2달러? 아 나야 또? 아니야. 내가 너무 불리해. 왜요? 그냥 먼저. 나 박경경 선수랑 뭉쳤잖아? 부럽다. 이번에 우승 앞서팀 여쭤던데. 맞아. 누가 했어요? 박민지 프로인데. 5승이네 그럼? 네. 그럼 핑 소속인데. 대회 10개 중에 5개. 아 클럽을 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밖에 안갔지. 5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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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대회. 5승 확률이 20%야. 대박이다. 10개 대회. 5승 확률이 20%야. 5승 확률이 20%야. 처음으로 확신 됐다. 5승. 유지야. 2개 마시겠다. 저거는. 저거는 5그린도 아니야? 12m는? 어 표치가 나아? 야 이거 그리나졌다.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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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뺏수연 할 때 그렇게. 하지마요. 하지마요. 녹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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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예민해요? 녹여먹으라고. 아 진짜. 그러고 안났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내꺼잖아. 응. 여기 내꺼? 여기 꺼는꺼가 어딨어. 이게 뭐야? 코코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근데 난 이게 더 맛있네. 이거 맛있네. 몇 번 쳐? 8번이요. 몇 번 쳐? 8번. 왜 8번은 쳐? 좀 편안하게 칠려고. 음. 단식 좀 찾아놔야겠다. 좋네. 어? 좋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차단하게 쳐야되네. 아이. 멈지켰으. 천 원 씩 내야 되는거? 8을 해야 천 원을 내죠. 고기 하면은 저 몇 번이에요? 어? 세다 아이고 제자들 왜 해? 맛있었어요?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할 찌는 맛 이거 할 찌는 거에요? 응 많이 먹어야겠네 심장 형 살 찌는 건데 많이 먹어야 된다고? 찌푸름 많이 먹어야죠 먹어도 살이 아치니까 콜라도 먹고 아 어렵다 심장 입구가 잘해요 단식 떨어졌어 파랑만 알지? 아 진짜 당 떨어졌네 안녕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3달러 5달러 5달러 아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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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프라니까 퍼펙 하자 대단해 쉽지 않네 9.3의 0.43 유면 3위 따 날아올리네 오오이야 뭐야 이런 거 잘 따라 하네 근데 저런 거 어떻게 그러네 잘 따라 하는 거야 원래 못하지 않아요? 내가 흉내를 잘 내놨다 흉내를 잘 내요 그럼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하지 설명을 그동안 목 아프게 괜히 설명을 했네 아니 근데 그게 순간적인거에요 앞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치기 전에 계속 고기 나오나요? 벌금 또 보여드리려고 어... 방금 너무 생각하는 눈이 아니 고기도 안하고 다음은 2달러 네, 다음은 3달러 돼요 맞아요 왜 안 돼? 어차피 세치매치까지 올라갔어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다음부터는 대파티 이야기 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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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통 드려라 자, 하프님 2천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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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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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이씨 어? 진짜 그러네 현재 이번 원어바 투어바 뭐야 이거 선생님 막 봐주고 그 아빠가 아기들 막 힘내려고 이런걸 봐야 하나 아아... 바람 타나요? 어우... 탔다 음... 좋아 어우... 잘 탔다 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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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로 안찍고 다른걸로 찼지 네? 네? 뭘... 별로 안찍고 방금 저 슬익슨 치지 않았어요? 헐근 만원 아니 저 슬익슨 췄어요 이거 왜 선생님 선생님 나와있지? 나 슬익슨 밖에 안 끓여놨는데? 안 끓여놨는데? 안 끓여놨는데? 백분 췄어 저요? 응 팔긋 췄어 헐긋 췄어 저도 팔긋 깐 들어올 차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이고 어 어 한 번만 슬라이스 바람이 많이 들어 아 네? 나 알았어 나 왜 공이 한 사람한테 왔어 아 그래요? 어 어? 이제 거리 등가? 공이 다른 공을 썼네 아 어 나 지금 뻑 들어가는 샷이었거든 아 아 아 아 어쩐지 어쩐지 옹그린이 안 되더라 이게 공이 공이 다른 공이야 공이 다른 공이야 네 아 아 아 어쩐지 짠짠 아 아 야 뭐야 이게 아 야 왜 저래? 뭘 이렇게 잘 춰 뭐 이렇게 잘 춰 저 신은 원동은 뭐야? 네 저 신은 뭐야? 아마 제 거리일 거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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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확인하신 거 아니야? 저 저거 아 알지 알지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안해 여기 음 음 음 아 아 아 빨리 쳐요 아 몇 봐야돼요 몇 봐야돼요 몇 봐야돼요 몇 봐야돼요 어 148에 139 139이잖아 135만 치면 되겠네 근데 이게 볼이 안 나가는 볼이니까 135 치면 되겠구만 응 쓸바람인데 그 슬라이스바람한테 이기려고 그 슬라이스바람한테 이기려고 야 어 아이고 저런 오 아이고 큰일났다 야 되게 맛있네 응 여기 앉아 여기 아니 아이고 아니 언제 갈지 아이고 아이고 저거는 마음속에 중간쯤에 가있다고 상상하고 한번 이렇게 퍼슬래 그러면 아 아이고 그렇구나 열란다 자 12 22에 각오 각오 아이고 잘못됐네 안나 아이고 어떻게 잘하는거 아니야? 너무 어렵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는데 귀찮은데 왜 아흐흠흠흠 야 큰일났다 네? 큰일났다 그걸로 보기네 아이고 이거 보기하면 얼마나 가야돼? 그니까 천원 나가면 없네 아니야 아니야 꼭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기술이 좋은가봐요 기술이 좋네 어 그래 0.5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손기술 봐봐요 저 손목 우와 이가 막히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하니까 잘하니까 지금 잘하고 해야되는데 왜 이러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어 너무 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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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큐어 그러니까요 스타 드라이어가 많네 인기술 아이고 Rs 뭔지 요리 아이고 에이큐어 이거 어디가 나야 왼쪽이요 왼쪽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nn 아 recurve님이 여기서 하면 1000원 나는 드라이버 없으면 할만하네 자 1000원 되겠습니다 1000원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오링이네 오링 아웃! 왜? 왜 아니야? 주복이 주복이 심장이 발 좋은데 뭔 소리야 도대로 세 봐 내 돈도 안 꼈어 왜 나한테 얘기해 뭐야 이거 되게 웃겨 빨리 천원 내리다 빨리 천원 내리다 천원 난 지금 딱 그게 천원아 아이 두둑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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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에 한 대씩 해도 돼 나 뭐 해야지 까매트리고 있다가 그래 아 진짜 도둑이야 나 기술이 좋네 뭐야 이거 야 양말에도 있네 이거 괜찮네 아 이제 믿을 수 없어 앞에다 나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게 아 그래 아 나 진짜 아 배 아파 아 그래도 계속 웃었구나 셋째 야 194야 높이 11이면 얼마를 쳐야 돼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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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못 친다 야 너 돈 너무 거렁거려 야 저 라이 큰일 났다 나 어차피 내 채널로 많이 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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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채널로 아니고 아니 빼가 야 벗지마 알아서 빼 좀 해 그래 알아서 좀 해 형만 가만히 있어봐 멤버야 멤버 아 큰일났네 여기 아이고 펑커만 가지마 펑커멍 아이고 형 미양말이 있어 아 147 여자는 왜 같은 티에서 하지 왜 그러니까 오늘 147 여자도 아니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화이트로 가죠 그래 우리 화이트로 레이디 보내면 되잖아 어 이거 봐 와 이거 너무한다 좀 그래 너무했다 치마 입고 와요 그러면 치마를 주세요 내가 치마를 잡고 입는 거야 왜 이렇게 몇 번을 내가 너무 좋지? 야 저거 어디로 뻔냐? 위에 똑바로 라이가 안 입고 있어 아 이거 잘못됐다 내가 딱 좋은데? 계획대로 내는 건데? 오케이 계획대로 내고 있어 그나마 잘 졌다는 거야 어 저 밑에 있어야 돼 어디다 놓지? 불안한데? 다들 불안해가지고 하겠어 이거? 펜티에 넣어요 펜티에 펜티에도 왜? 엉덩이는 그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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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멀리건? 멀리건? 5천원 멀리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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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써야 되겠다 너무 세다 5천원 5천원 돈 쓸 줄 모르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남남 돈 쓸 줄 알아요 아휴 줌프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왜요? 다들 다들 버지 못할 거 아니까 넘어가면 큰일난다 저거 아니 썼어야 되나 아이고 진짜 안넘어가기만 틀려고 해 아 저 빼고 싶다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너무 부드럽지 멀리건? 멀리건? 아니요 아니요 이상하지 딱 하나도 안 해요 딱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불안해요 손 떼세요 딱 손 떼세요 딱 손 떼세요 ivamente 어머 오... 와... 으응 아하하하 내가 뭐 슝 내가 볼 줄 알지 그럼요 그럼 볼 줄 알지 내가 보는 건 내가 잘 봐 그니까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대신 할만한 사람 그만하다면 뭐 뺄 거 같은 고기? 자, 천 원. 자, 1달러, 1달러. 1달러. 아이고, 지른다네. 약간 절었잖아요. 절어서 보통 좋은 게 아닌데, 저희도? 지금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너 막방이야. 와! 방금 그게 봤어요? 한 번 바뀌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본 거까지 가나? 뭐야? 방금이 왜 이래? 왜 바뀌는 거야? 무슨 거 해 봐, 새 거. 새 거 쓰록 싶어가지고. 저 지금... 야,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안 어려워요. 창피하지마, 6개. 또 빼려고 하나 걸렸어. 돈 빼려고 했어, 내 걸? 아니, 아니. 내 걸. 저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지. 저 이거 한 200까지 봐야 되는 거 같은데? 저 200,000대 컸어요.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안돼! 아이고, 해서... 한 7004만원을 살려줘. 그렇지. 너무 어려워. 이게 200 거네? 아... 장갑 쇠거 보이면 다 맞고 그냥 일단 다 내꺼래 그치 여기는 다 내꺼다? 그렇지 내가 쇠거를 딱 넣으면 갑자기 다 없어져 맞지도 않은 장갑들 다 껴 야 근데 저거 지금 이 스포어가 자꾸 배고 싶은데 야 근데 이게 너무 너무 구동에 1위의 컨셉이라 재미가 없다 아 진짜 고맙 작가님 다음달까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작가님이 어디서 얘기해 야 작가님이 있으면 5인이라고 큰일나지 어? 묻혔네 어? 네 그게 맞자 뭐 피 안나세요? 피해봐 피해봐 어허 야 야 약간 아쉽네 올리건 올리건 5달라 5달라 아 저거를 붙인다는 도정이 없지 3명이서 싸우는거에요 어차피 이들이 버디를 할 순 없거든 예 홀짱은 돈에 또 나와야해요 홀수가 이제 두타치 그리고 그냥 두타치 안댄나 홀지라는 타이틀이죠 아이고 더덕을 친다 에? 그니까 가방 메고 쳐야 된다니까 떡 떡 치면 골 뜯는 살 때도 딱 한 번 진동으로 탁 치고 탁 뜯을 때 타 그래야 골 띄우지 그치 엉덩이 한번 치듯이 한 번 탁 뜯을 때 타 탁 치고 탁 한 번 더 없어 잘 봐 왜 짧아? 벌리간? 아 아 조금밖에 안 쳤구나 꼴찌는 하면 안 되네 일단 꼴찌는 꼴찌하면 꼴찌하면 1등 차이만큼 벌금 또 내야 돼요 아 진짜? 응 그러니까 지금 부타차 사나요 그 꼴찌 천원 2달러 꼴찌 그러면 꼴찌 쟁탈져나 저는 현재 지금 팜 이렇게 그 꼴찌 거의 유력 유력 지금 뭐 팔 본거인데 뭐 식사도 달아 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름 몰라 원래가? 어 어 구동회의 1위기 때문에 어 어 이거 고기인데 그러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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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떤 하나 뒀어요? 어디 궁금해? . 어? 몰라? . ㄱㄱ! 으아~~~ 아깝다. 아잇. 아가까갔다. decorated 진짜 잘했는데.. . 그냥 그럼 이러면 세타 차네. 그럼 3달러가 또 나와야 되네. . . 멀리거는 5달러를 내고 쓸거냐? 30달러를 낼거냐? 구동이 1위죠 아니, 어차피 현장이잖아 어차피 저기 뭐야 나이노까지잖아요 구동이 1위를 굳건히 지킵니다 공격 65공격 공격을 했는데 공격 실패 끝까지 봐봐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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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6번 쳤어? 6번이요? 굴러서 타고 내려왔어야 하는데 왜 안 내려오지? 일부러 낮게 쳤는거죠? 7번 공격 공격 잘 안맞았어요 잘 안맞았어요 잘 아이고 잘 안맞았어요 야 나만 딱 침프라 밥 잘 먹을게 이제 딱 좋아야되는데 아 우리 내일 이걸로 밥 먹어요 내일 저녁에 내일이 내일이 공격 공격 방송상에서는 내일이 하여튼 뭐 내일이 목요일이 나 방송상에서는 아니야 몰라 하여튼 나 내일 저기 필드 어 내일 필드 나 너나 할거야 아이고 오 잘 쳤다 꼴찌 안하겠다 꼴찌 안하겠다 꼴찌 안하겠다 아니아니에요 오른쪽 와 꼴찌 안하겠다 참 한방이 있네 한방이 있어 끝판에 뭐 아 아 아 아 근데 내가 헤맨게 아니라 볼을 볼을 이거냈었어 아이고 자 막보에 버디를 해서 천원이로 더 벌자 이게 뭐야 6번 8번 5번 쳤어 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7번이네 8번이예요 저희 9번이에요 9번? 샵 좀 길게 했어? 아니요 안길어요 키가 잘아줬나? 야 오 야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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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샵감이 체분해 오오 깜짝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뭐하네 줌프로가 복이네? 자! 버디를 해서 1000원이라면 더 벌자! 줌프로가 복이면 나랑... 아가씨도 컸으니까... 어? 나는 사람이 역전 되겠다! 그러니깐요! 줌프로가 벌금 낼 수도 있다니깐요, 지금? 왜 이렇게 대결만 하면... 아니, 당장... 아니, 그래서 댓글 봤어! 왜,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무슨 댓글 봤어? 아이고, 어떡해... 어, 이렇게 팔은 줄 알았는데... 난 댓글을 안 봐요, 그래서 다 해 오! 들어가! 오! 오! 와! 야, 공성, 공성, 공성! 이거 보면 연장 가자, 연장! 어때요? 연장? 한 원만 연장 가자, 제 일장! 이야... 미쳤다! 심장님이 여기 벌이 넣으면 연장 가자! 나도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네... 맞아, 잘못하면 큰일 나 이거... 아, 내가 나 일단 벌이 쳐놓고... 1등! 난 해설을 해야겠어... 아, 이거 뭐야? 이야... 어이가 없다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지? 야, 무딜, 무딜 보는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기사 나와 계신 거예요? 진짜? 그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안 하세요? 토... 뭘... 손가락... 했잖아, 지금... 토... 토... 이상이네... 날치기 이렇게, 이렇게... 진짜? 어, 포즈 바꿨죠, 지금? 바꿔줘... 오우야... 야... 어... 뭐야, 스냅? 스피! 이게 뭐야... 백스피이 740밖에 걸렸는데?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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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서!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리모컨 잘...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게 아프네... 저 진짜 진짜... 이렇게 thingy 뭐이? 뭐이, 뭐이 뭐이 뭐이! 뭐이! 보기, 보기! 아... 나이 스팟! f 아, 신당 få... 버디, 신해 버디! 버디 넣어서... 아... 버루빅 땄습니다. 아, 내가 중요하네... 근데 버디 누르시려면 위험을 좀 감수하셔야겠네요. 버디를 캐야되니까 지금. 어차피 버디 못하면 어차피 꼴찌니까 안드라마 꼴찌니까 무조건 공격적으로 쳐야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내가 했구나. 내가 했구나. 그러게 심장님이 생각이 많으시겠네. 내가 과연 못 낼 것인가. 야 요거 하필요가 무슨 부분 했을 때 딱 그 상황이네. 예스? 아헤이커 그럼 나는 파만하면 되잖아 이제. 그치 그쵸. 그럼 이제 나도 파만 algunasirst Jobs 그러면 나는 이제 파만 하면 되잖아 이제 와 그때 우주뻔했을 때 딱 그 상황이네 형님 이 퍼즐은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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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지 이걸 넣어야 3,000원이고 못 넣으면 4,000원이 되는 거지 왜 내가 3,000원이야? 저랑 이제 타수 차이 세타차 아 근데 오늘은 좀 싸다 어우 오늘 많이 싸다 오늘은 좀 싸다 근데 호리논이 없어서 호리논이 없었어 총 얼마? 총 얼마 모였어요? 3달러 3달러 그럼 남은 돈 뭐 다른 계산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엔딩을 하고 근데 이 콘텐츠가 도대체 뭐야? 몰라요 저희끼리 벌금하는 거 일상 어? 벌금의 일상? 그럼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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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렇게 연습을 한다 그렇지 사실 이렇게 연습을 한다 지투어 선수들의 교육은 이렇게 앞으로가 시킨다 그래서 한타 한타 소중하게 하게 한다 이게 콘텐츠예요? 그럼요 이렇게 X 뜬 남자 저요 그리고 지투어 좀 처음인데 잘 치는 사람 없어요? 연락 주겠어 연락 주겠어 연락 주겠어 아니 나는 1등 했는데 왜 나가 말아 자막을 그냥 확 야 내게 너무 부싸라니까 두 명이 안으로 왔어? 두 명이 두 명 눈을 이렇게 돌리고 날 이렇게 좀 키우고 갑시다 이런 키우고 어? 끝까지 책임져야지. 내가 매니지먼트 해줄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영웅도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즐겁게 시청자에게 가겠습니다. 즐겁게 시청자에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안녕.